힐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탓되네요. 저희가 어느 부분에 닿는 날을 보세요. 힐 스트라이크입니다. 힐 스트라이크입니다. 큰 사양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편하면 여러분의 편의식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양에서 하는 사양에서 내추럴을 뛰어납니다. 1, 2, 3, 4 We areual. 오늘이 3주 차입니다. 이 시가 지났고 오늘이 30차인데 오늘은 지난 2주에 한 거여서 간단히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애초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상을 당한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죽어도 부상을 안당하고 썩붙질 수 있다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고 지난주에 질문 받은 두 가지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첫째 주에는 유성 코어치는 밑풋 스트라이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와서 한 닥터 크리스파은 아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해야지 안전하지 밑풋은 아니다. 제프 갤루의 책에도 힐 스트라이크를 하고 나왔다. 이 파일인데 과연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그거를 코치의 입장에서 어떻게 권하여서 저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인증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면 회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을 예방을 방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본 25년 동안 고치를 하면서 제가 본 어떻게 하면 고치, 여러분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야를대로의 느낀 것을 해드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해고 나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안전하게 뛰는 것도 있다면 뉴트리션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맥스몸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 픽 퍼포먼스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등 안시 안한 것이 뉴트리셔도 됩니다. 뉴트리셔도 배울 게 뭐가 있어. 집에서 밥 먹고 가서 뛰면 되는 거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안될 것 같지만 소수인으로 빨리빨리 진행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내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월 이스터델은 또 엘리에만을 받을 수 있고, 4월되면 마우처 할 수도 있고, 5월되면 오렌지 카운이 가 있고. 막 나오고, 철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음식의 엑셍션으로 과연 그런 거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푹해, 뭘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 대회에서 픽 퍼포먼스를 할 수 있나. 에 관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 빨리 진행을 하는 건 용의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웹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거에서 웹업하고, 리뷰를 총하고,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뛰러 갑니다. 뛰는 복장을 하고 뛰는 신발을 신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평소에 여러분이 접하지 않는 어드벤츠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다가 여기서 할 겁니다. 옥성에 아물러가 하셨죠. 옥성에 파킹 등이 아주 넓은 파킹이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다가 가서,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이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코어치로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간섭하고, 질문 받고, 답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번 했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코어치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코어치입니다. 임파수블이라는 것은 생각이 납니다. 띄우면 익스인드 시켜주면 I am possible입니다. 똑같습니다. 임파수블과 파수블은 글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파수블 될 수도 있고, 파수블입니다. 이것이 코어치의 역할입니다. 몰입에 시키세요. 이 사람이 뛰고 나가서 뛰고 싶은 디자이어와 욕망이 생기게끔, 이 사람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서포를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보스턴을 가고 싶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회복에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지고, 희망을 주는 것이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 놓은 건 되질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프로페어해 주시고, 스텝 플랜, 어떻게 출행을 할 것인가, 가령 30줄짜리, 15줄짜리, 무엇을 하고 힐 트레이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돌아가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지켜보고, 잘하면 잘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힘들지 수고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모니터를 해주시고, 파워치티브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내는 그렇습니다. 목표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모벨. 컨티뉴스 프로세스입니다. 네버엔딩입니다. 하나 끝나면, 그 사람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조절하자고, 다시 목표를 걸고, 다시 교육을 세우고, 그 사람이 왔는 플래너즈입니다. 네버엔딩 사이트입니다. 코치에 좋고 나쁜 코치는 없다고 봅니다. 코치는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 맞냐, 안 맞냐가 틀림이지, 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치가 되면, 그 사람을, 그 여러분이 맡은 원어를,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세 달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시고, 자신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듬뿍해 주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코치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코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코치 자격이 없습니다. 좋은 코치가 되려면, 좋은 원어를 만드세요. 그게 코치가 안됩니다. 지난주에 트레이닝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너벌스는 일리핑스, 초고전에 한주에 네이버를 뛰세요. 한주는 한 번은 토요일날, 롱런을 하시고, 일요일날 리커버 하시고, 그 다음에, 격일째로 뛰세요. 하겠습니다. 어드벤싱런은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뛰고 있습니다. 롱런 하시고, 리커버 하시고, 하루 쉬고, 휴스데이, 웬스테이, 웬스테이. 그러면, 비기너와 어드벤싱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그러면, 나는 비기너와 어드벤츠가 어떻게 돌아갈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2년은 뛰었는데,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라톤 두 번 뛰고, 아이나 나의 초본래. 천만 남았습니다. 제가 초보자와 비기너를 가르는 것은 해픔으로 뛰었냐 안쩌냐 13만원 찐 사람은 어드벤츠라고 치료받습니다. 초시주성 유아 엔벤츠 엔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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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두주동안 한거에 대한 써볼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상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이분들을 듣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구나 한사람은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대단하네요. 썬리안입니다. 우리 썬리안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썬리안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썬리안님. 안녕하세요. 수의 여행팀의 썬리안입니다. 네. 2016년도 11월달에 버스를 올라가면 그때 갑자기 저도 보스턴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롱런을 주로 뛰는 팀이 있다고 해서 그때 아시는 분을 따라서 한번 그 팀에 조인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첫날 가서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8마일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그 18마일이 아주사가 끝난 다음이라 리커버리 런이라고 그랬어요. 리커버리 런으로 18마일을 뛰었는데 저는 그날 첫날 가서 18마일을 뛰고 그 다음 주부터 저의 아주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반, 일어난 시간은 2시, 집에서 출발 시간은 2시 반.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2시 반이 되면 집에서 출발해서 아주사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11월, 12월, 12월 그렇게 춥고 바람 불고 해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본 23마일씩 매주 달렸습니다. 그때는 전혀 달릴 수 있었고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한 2번이나 3번 정도 5, 6마일을 뛰었었고요. 팀에 나와서 뛰었었고. 그리고 3월에 LA가 있었는데 LA 전주에도 18마일을 뛰었고 LA에서 후를 뛰고 그 다음 주도 리커버리 런으로 찬으로 시간발을 뛰고 그리고 다시 23마일씩 매주 4월, 5월, 그리고 6월에 중간 점검으로 술을 한번 뛰었거든요. 저의 3시간 45분, 저의 비큐 타임이고요. 6월에 중간 점검, 술을 떼었을 때 3시간 40분. 그래서 더 이상 그때 목표는 비큐도 안 냈습니다. 저희 목표는 훨씬 더 높게, 항상 코칭이 말씀하셨듯이 드림비. 목표 시간, 그때 목표 시간 3시간 20분. 그 더운 여름날에도 아주 잘 올라가서 열심히 뛰었고요. 코스는 3가지로 나눠졌어요. 제일 산 밑에서 13마일 지정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13마일 지정에서 위로, 아주 잘 뛰어보시고는 아시겠지만 13마일 지정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끝없이 7만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10마일에서 11마일, 12마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이제 시작 지정에서 끝난 지정까지 내려오는 코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8월에 약간 발의 부상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23주 쉬어 오고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훈련은 8월 중순부터 다시 아주 잘 올라가서 열심히 23마일 지정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10월 초에 다시 한 번 중간 점검이 있어서 그때 3시간 26분. 그래서 3시간 20분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아주 그만했었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다 2주 전, 13일 정도 남겨놓고 그날도 13마일 지정에서 열심히 끝없이 10마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제 앞에 가는 어떤 남자분을 따라잡겠다고 무지 열심히 내려오다가 약간 발 느낌이 이상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발바닥이 아주 심하게 심하게 조금 걸을 때도 조금 아팠고 약간 조깅식으로 해도 아팠고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제가 아주 살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제가 1년을 연습했는데 뛰느냐. 계속 그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뛰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그냥 뛰겠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 신은 신발도 보냈는데요. 제가 가서 테스트 한 결과 저의 발은 뉴트럴 타입이라고 그래서 아마 쿠션이 조금 많은 신발을 신었어야 되는데 그때의 목표는 기록이 무조건 못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신발을 신고 조금 더 발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고 그 아픈 발로 페인킬러까지 두둑게 챙겨가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뭐 시작은 7분대로 시작했다가 거의 한 2,3마일 지나니까 그 아픔이 점점 더 많이 왔었고 들어올 때는 거의 10분대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운전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실려서 왔고요.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남편이 올 때까지 한 2,3시간에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집에서 한 3일은 제가 도저히 발을 디둘 수가 없어서 집에서 다닐 때도 다키 달린 의자에 앉아서 다 집안을 돌아다녔었고 그리고 나서 크러치를 한 2주 정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또 걸어다닐 때는 목발, 아니 아니 저기 뭐죠. 가를 쫄쫄거리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아 근력운동이 부족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근력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너무 억울해서 다시 도전해야겠다 싶어서 도전한 게 빅벼어인데 거의 5개월은 못댔어요. 바리가 또 못끼면 제가 또 3번을 넘어졌거든요. 이게 아직 왼쪽 발이 아팠었는데 왼쪽 발이 아직 근력이 잘 안 됐었는지 연습을 시작하면 넘어지고 또 하다보면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빅벼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5월. 근데 한번 이렇게 닫다보니까 이게 아주사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만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지금 이게 빅벼어 준비하면서도 한 18마일, 20마일 그리고 저기 조금 더 소프트한 땅에서 뛰기 위해서 LA클리티스팍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빅벼어 준비는 그런데도 이게 발이 완전히 낮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20마일, 22마일 뛰어나면 다시 또 발이 조금 아파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빅벼어를 썼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돈 성장은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발을 다시는 신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 저의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에 신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로 걷고만 있는데 걷는 것도 한 13마일씩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던 시간이 있어서 한 두 시간으로 별로 만족이 안 돼서 13마일 정도 거리는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휴식 기간을 갖고 있는데 다시 언제 연습에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룹으로 소개해 주신 이분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아네스 양입니다. LA 버너스 클럽에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저녁 훈련을 함께해 주신 능력체 매주 수요일 버넌으로 제공해 주신 바나나입니다. 아네스 양을 소개합니다. 아네스 러너스의 아네스 양이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저에 대해서 들으셨죠. 마라톤을 하기에 좋은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LA 마라톤을 할 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권유로 저희 LA 마라톤 클럽을 시작했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때 초반에 한번 뛰어보라고 그래서 어? 가서 클럽을 가보니까 제가 거의 나이가 제일 막내였어요.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뛰시니까 그냥 뭐 나도 뛸 수 있겠구나. 정말 장거리를 한 번도 안 하고 2009년에 LA 마라톤을 참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거는 아무도 저를 말리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뛰는 거고 그 당시엔 또 LA 마라톤이 한인타운으로 지나갈 때라 온 동네 소근을 다 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한테 내가 어느 지점에 지나갈 거니까 꼭 나와서 응원을 하라고 그래도 뭐 40대 초반이었고 40대 초반까지는 땀도 안 나고 우아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나보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 8, 9마일까지는 물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몸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 13마일 지나면서부터 다리부터 뭉치기 시작하더니 한 15마일 되니까 허리까지 쥐가 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18마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를 쓰고 그러니까 악으로 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18마일 지나고 또 저희 클럽에서 발렌트로를 22마일 지점에서 하셨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아 나는 이렇게 마라톤을 뛰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운명이구나 난 오늘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지만 내가 우리 클럽에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저를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다름이 아니라 어 젊으니까 잘 뛰네 그 메시지를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LA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두 번 다시 미련을 갖지 말자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완주를 해서 저렇게 대단한 아까 꾸치님은 평범하다 평범보다 못하다 하셨는데 저한테는 기적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5시간 40분을 뛰고 나서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죠. 결승점을 딱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거 뭔가 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저를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고 나서 한 달 가까이를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쩔쩔쩔 뚝뚝뚝 거리면서 걸어다녔고요. 한 달 동안 계속 몸에서는 그 어떤 단 쓴대라 그러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내가 이렇게 마라톤을 뛰고 나서 고생을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한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남편이 피로코치님이 하시는 라카나다 수영 모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아니 지금 뛰기도 힘들어 죽게 돼 무슨 가회 수업까지 받으러 가냐 그래서 안 간다고 막 그랬어야 돼 남편이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진짜 마라톤 금수저들은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그분들은 워낙 잘 뛰게 태어나신 분들이고 또 성격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잘 뛰세요. 저는 냉뽕지에서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 주 한 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가서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신발 신고 운동복 입고 나가서 뛰면 된다고 생각했던 말 마라톤이 하나하나 배울 게 많고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거기 계신 잘 뛰는 잘 뛰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마라톤인데 당연하죠. 뭔가 이렇게 저한테 하나하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이제 저하고 워낙 잘 뛰시는 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냥 출근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4월에는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저만 보스턴 퀄리파이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라톤 금수저들만 이리저리 소문이 나서 다 들어오시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무런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보스턴 퀄리파이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해도 나같은 사람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벌써 뛰어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뭘 찾아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대신 저한테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주변 마라톤 선배님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요. 피로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뛰셨어요? 제 수준에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 공통점을 가지고 부상 없이 어떻게 뛸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마라톤 잘하시는 분들이 두세 계단을 딱 올라갈 때 저는 최소한 부상은 당하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자는 목표로 과한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죠. 천천히 뛰니까 다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전거도 가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오십 말고 달리는 자동차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제 몸을 굉장히 아껴요. 뛰다가도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깨를 부리고 어 이거 안되겠다 뭔가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이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아까 말씀처럼 여러 마라톤 대장하신 선배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 뭐 4시간 30분을 뛰었는데 다음 목표가 4시간 45분 4시간 15분인데 어떻게 장거리를 하면 좋을까요? 또 주중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중간 요선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부상은 당하지 말고 꾸준히 오래 뛰어야겠다는 계획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 뛰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정신적인 보톡스를 매일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상을 안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저는 저를 굉장히 몸을 아껴요. 대단하신 분들 너무 과하게 목표 잡지 뭔가 이렇게 제가 나이 80대면 여기 대단하신 분들 다 잡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목표 잡지 마시고 잘 안 당하시고 오랫동안 즐겁게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간식 요거는 NS 양념이 제공해 주셨고 물과 여기 있는 스위트 장소를 제공해 주신 브라이맨과 세만타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만 당하십니다. 일말만 당하십니다. 일말만 당하십니다. 한번만 당하십니다. 한번만 당하십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두 개 받은 것 같고 지나다 하겠습니다. 언제 뛰는게 좋습니까 아침에 뛸까요 오후에 뛸까요 오후에 뛸까요 일정일단이 있습니다. 아침에 뛰면 아침에 하루종일에서 제일 공기가 좋습니다. 제일 클리어 납니다. 오후에 뛰면 오후가 인체적으로 사람들이 오후 4시에서 7시가 가장 열이 많이 나고 가장 맥시멈 퍼포먼스가 할 수 있는 인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맥시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게 오후 4시에서 6시 7시까지가 제일 빅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뛸 때는 그 다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내가 4시간을 만들고 내가 일어나서 오로지 뛰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셀프 몸으로 다비가 좋습니다. 큰 실시간 다비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하면 훨씬 더 셀프합니다. 왜냐 모은 몸이 하루종일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몸이 굳은 상태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플렉스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할 때는 머리부터 상체부터 시작해서 하체까지 전 과정을 다 몸을 풉니다. 하지만 수요일 저녁에 할 때는 상체 안 풉니다. 가체 몸 겉도 한번만 풀고 바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 몸이 그만큼 로스가 됩니다. 오후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어전은 여름간때 제일 시원할때 여러분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여름에 오후에 운동 덥기도 하고 공기도 안좋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있습니다. 자 제일 심각한 것은 오후가 나쁜 것은 오후에는 내 맘대로 되는게 없어요. 일도 더 가야되고 숲 뭐 저녁도 먹으러 가야되고 뭐 각종 행사들이 오후에 뛴다는 것은 상당한 디스플레인이 필요합니다. 오전은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나면 끝! 자 그런데 이벤트 타이밍을 마치기가 오전에 안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있는 시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마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뛰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마치기 훨씬 좋습니다. 대전은 맥초번 다운됩니다. 요즘에 리벨 시리즈가 유행합니다. 리벨은 어필은 거의 없습니다. 레벨은 거의 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주사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뛴다. 뛰다가 부사도 다운됩니다. 그걸 모른다. 다음엔 뛰는 것은 우연한가요? 나쁜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행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나오는 멀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태가 안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가 라는 것은 스트렁스가 약합니다. 힌트레이닝도 안 해갔습니다. 스트렁스는 안 했습니다. 가난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간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러분이 항상 조신하게 될 것은 다음엔 그레이터 높은 부분 8% 이상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를 어떻게 하냐 모르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가만히 시계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얘기를 안 해 주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합니다. 밑에서 왜까지 뛰어가 보세요. 밑에서 위에서 밑에서 뛰어도 됩니다. 거기서 엘리베이션 체인지 디바이 바이더 디스턴스 랜인 핏 뭔 설명을 하세요? 빅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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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은 6,630 핏입니다. 핏이 1544 핏 26.2 마일은 138,336 핏입니다. 그걸 나누면 3.7% 그레이트가 나옵니다. 8% 이상 넘어가는 데는 여러분 웬만해 갖고서는 당합니다. 스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한 거기 가서 뛰는데 다운으로 뛸 때는 여러분 아침에 엑증해서 하는거 더블 웜업하는거에 적어도 50% 이상 더 웜업을 하세요. 구성은 업에 당할 때 뛰는게 아니라 다운으로 다운으로 밑이니까 자연적으로 그라이비티가 여러분을 잡아당길 겁니다. 더 빨리 뛰는 겁니다. 보폭이 커지는 순간 아이큐야 하게 됩니다. 보폭 줄이고 빨리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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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뛰다보면 원위에서 뛰다보면 다운으로 뛴다는 것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 같은거 안갖고 소홀스테이션도 많이 그냥 뛵니다. 워킹블레이 아주 그냥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매우 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분들과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겁니다. 아우주의사에서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오랫동안 지금 해피 버너스에서 고치나 장성란 고치로 있습니다. 장성란 고치로 다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운이를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 팔로파이드를 하게끔 시켜준 experience knowledgeable qualified 코치 중의 한 명입니다. 작년부터는 2년 전에 오렌지 카랑에 가서 오렌지 카랑에 가서 오렌지 카랑에 가서 고치로 육성했습니다. 대니 장 고치가 밸런시아가에서 이분은 얼마의 동달모 소속이었는데 마니시아가 팀을 만나서 같이 비슷한 주사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카우트 분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장성남 코어치한테 가서 띠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다하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천합니다. 준비가 안된 사람은 다섯 덫지나 그러고 와서 장코치고 아잇! 가정하다가 부산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코어치 블레임 하지 마세요. 브레임 yourself! you are not ready to go. 코치 did not want for you. you ran. you ran wrong. and don't blame coach. Is it better run down?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하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힐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데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얕은 데에서 시작하세요. 짧게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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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세요. 그래주얼하게 잉크세요. 자, 그리고 뛸 때 어필을 뛸 때, 평지와 뛸 때, 다운이 뛸 때는 여러분 모션이 달라집니다. 평지에 뛸 때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어필을 뛸 때, 이 상태가 유지되면 뒤로 쳐집니다. 앞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상태를 앞으로 뛸 때는 어떻게 되나요? 톱발이 뛰겠죠. 자, 눈은, 자연적으로 이 상태에서 눈을 본때 이만큼 본두면 밑을 뛸 때는 이렇게 볼 때에는 자기가 더 많이 옵니다. 조금 더 숙여주세요. 눈을 10에서 15m, 평생 20m, 25m를 봤다면 5m 정도 더 줄이세요. 그러고, 전체를 내냈습니다. 발이 먼저 나갈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부상하거든요. 어떻게 뛰느냐? 다음 일에서는 상당히 테크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이스입니다. 자, 이걸 할 때는 트레이닝이 내가 30주 해야 간다 25주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나가서 착.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고서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원 세션 한 다음에 힘들면 그 다음 저는 쉬세요. 그럼 그 다음에 다세요. 그럼 그 다음 또 쉬세요. 그럼 얼터넬이 엮으세요. 자꾸 몸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뛸 거고 이만큼 뛸 거고 가야지 가서 좋다고 막 그냥 가고서 Take time. 조금씩 여유 있게 하세요. 자, 오늘 뛰고 다음 주에 뛴다고 또 가도 됩니다. 단, 여러분이 충분히 위커버가 됐을 때 가세요. 위커버가 안된다면 쉬세요. 괜히 force 하다가 여러분이 다칩니다. 자, 반드시 뛸 때에는 여러분이 펠스에서 이 3주 전에 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취까지도 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다른 분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이 무너진다면 다른 곳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고 그런게 아니라 다른 것일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크리스 박, 닥터 크리스 박에서 힐 스트라이크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측에는 코치 유가 와서 유성원 코치가 와서 매치프트 스트라이크 두 배의 다른 디오리입니다. 여러분은 뛰면서 왼발은 매치프트 스트라이크 과연 어떻게 뛰어야 할까? 힐 스트라이크 힐 스트라이크는 제프 뱅얼 웨이가 70년대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프라이크를 하고 개인적으로 익스프리언스로 하는 말입니다. 익스프리언스가 러닝폼을 가져가는 사람은 안고쳐줍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편하고 그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하지만 베기너브 마라톤 외신할때는 힐 스트라이크를 강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지어서 한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힐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에만한 믿습니다. 미드풋 스트라이크는 2000년 이후부터 대법을 시작합니다. 2006년에 리서치를 했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드풋 스트라이크가 훨씬 더 니트 프락처가 훨씬 더 프러셔를 들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6년에 대세가 과연 정확할까 40년에 대세가 정확할까 이것은 70년부터 2020년이면 50년에 동안 이건 6년을 했는데 누가 몇사람이나 어떤 말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 했을까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내가 만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코치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유코치한테 맞는 것입니다. 유코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분들은 이렇게 배워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작년에 작년에 모든 학설을 뒤를 입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편하게 뛰어. 각자 발도 틀리고 뛰는 스타일도 틀리고 몽무게도 달리는데 고집할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뛰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짧게 빨리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increase 배전을 몇 번을 하느냐 1분 동안 시기가 어려우면 20초 정도만 하세요. 그럼 곱하기 사망합니다. 이것을 몇 번 해당하느냐 160정도 뛰는 것은 175정도 들으면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짧게 뛰는다. 짧게 뛰고 빨리 뛰는 어떻게 스트라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안전하게 뛰느냐가 중요하다면 두 배의 학설을 다 지집니다. 저는 이렇게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뛰는 것도 맞고 이 사람이 뛰는 것도 여러분이 곧 해보셔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뛰다가 무릎 부상을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때 바꿔보셔도 됩니다. 부상을 안 당하는 분이 잘 뛰는 사람이 야 몸 밑에 휴지잖아 힐 스트라이크 달아오면 어서 힐 스트라이크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고쳐졌지만 처음에 시작한다면 많이 힐 스트라이크 강제로 했습니다. 요즘은 힐 스트라이크 강제로 이렇게 하세요 하고만 하지 이렇게 그래도 그냥은 없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만 안하면 그냥 그게 그분에게 편하겠네요. 원 사이 버슨티로 한 사람에게 맞는 게 여러분에게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아세요. 중요한 것은 저의 이것은 푸프가 되지 않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요건 메리클로프 리서치가 되는 것도 요건 정말 리서치가 되더라구요. 리커버를 충분히 하시면 요건 하셔서 리커버를 충분히 하시고 몸이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는게 아니라 너무 많이 뛰고 빨리 뛰고 할 때 부상 이 정도 하시면 두 개의 밑풋 강조하는 분 힐 강조하는 분 에 대해서 어느정도 클럽 도로 가입한다는 것이 엔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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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워낙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같은 방향으로 뛰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게 없을때는 저 어 우리 으 를 원하셨는데 그때 철회 시장 3월에 철회가 없는데 있는 분들은 안되지 그러고 요즘에 말해주고 했고 저는 취업 학교 운동대 출연에서는 안전하지만 어디 누가 왔었고 아 아 띠다 이거 대로 보는 서보이 난리에 주차 겠나 하는 개장입니다 엔젤의 후 프로그램 탈 것이 자장 좋습니다 다운 고생하십니다 스트레치 하세요. 스트레치 비포 러닝.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틀립니다. 아침에는 좀 더 많이 해주셔야지. 저녁은 조금 더 덜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하는 만큼 아침에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5분 차이가 여러분을 5달을 세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치는 오셔서 아침에 한 때 오자마자 몸이 뜯은 상태에 와서 스트레치 하다가 풀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어도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5분 정도 걸으세요. 걸으면서 몸을 릴레이트 시키고 머슬드 이완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스트레치 났습니다. 저녁 뒤때면 사람은 걱정 안합니다. 아침에 띄면 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스트레치가 정적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 시발치는 동적인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소리를 와서 걷고 아니면 런치도 하고 몸을 확실하게 풀어준 다음에 아침과 아침 똑같은 걸로 해서 똑같은 결과 밖에는 없습니다.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에 가서 돌려주시고 휴지 안 닦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 끝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스트레치 하십니다. 그것이 부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자세입니다. 자세가 막 흔들리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같이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자기한테 만나도 지난주에 신발에 대해서 당장의 시간을 많이 틀어요. 맞는 신발과 다른 신발을 신지 마세요. 다 다른 분은 과감하게 신고, 쇼핑을 나갈 때가 신고, 새 신발 신고, 쇼핑을 하지 마시고, 다른 신발, 본인에게 맞는 신발. 웃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신발 사는 거 갖고 싶어요. 신발 하나 갖고 막 입고 찌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난 그런 그런 거 꼭 있어요.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Increase intensity gradually.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초보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나도 모르죠. 여러분의 페이스를 모르니까. 어떤 페이스가 됩니다. 저 10만일 페이스를 뛸까요? 10만일 페이스를 뛸까요? 10만일 페이스를 뛸까요? 8만일 페이스를 뛸까요? 몰라요. 제일 좋은 페이스는 여러분이 뛰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말할 때인데, 야, 어휴, 비어오는데, 비어오는데, 미쳤놈이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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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여러분은 너무 깔리지. 여러분, 반드시 부상을 받아요. 뛰면서 대화를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야, 참. 이렇게 비만 숨어서 뛰는 것도 축복이다. 즐기면서 뛰자. 인텐시티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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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세요. 이게 팔려지면 건설입니다. 인크리스 디스턴스 더 브라이저리 디스턴트. 그 소리, 닥터 파악이 얘기했습니다. 10% 룰 잘 설명했죠. 10% 이상 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마일이 최대, 맥시멈이 10마일이 된 사람은 그 다음은 12마일, 그 다음은 12마일, 그 다음은 14마일 가야지. 5마일, 10마일 가야지. 자,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무리 소양을 먹어도 빨리 먹으면 취향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는 여러분을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말리는 여러분의 부상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 천천히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자, 10% 면 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문입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부상에 관해서 한달을 쉬었습니다. 잊으셨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아, 올라가는 건 10% 오케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마일을 뗐어요. 그런데 부상에 관해서 쉬었어요. 부상에 관한지 지금 25년을 하다보니까 저 메르컨 닥터 합니다. 라이선스도 없고 공부도 안하고 전공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가르치면서 여러 사람을 보니까 아, 이 부상은 몇 주? 이 부상은 몇 주? 30만이 됐어요. 행실에 2,3주 갑니다. 반드시 2,3주 갑니다. 앵클, 레이컨스에 런퍼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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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퍼런, 앵클 다쳤습니다. 5주, 6주 갑니다. 또, 2,3만으로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 띠나이. 행실은 다제. 3주로 졌습니다. 최고 10마일을 갔습니다. 3주에 갔습니다. 몇 마일을 뛰어야 될까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분이 코치한테 코치 양성 지금 옥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이 코치. 내가 지내 3주 전에 10마일 쯤 된 애들이 3주 동안 부상에 왔는데 오늘 몇 마일 뛰어야 돼요? 물어본다고요. 제가 수없이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래요. 야. 니 기분도 큰일이 뛰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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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은 몇입니까? 3,20,30,40,40. 다음은.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 줄을 졌다. 10% 빼세요. 한 줄 쥐고 왔습니다. 9마일을 시작하세요. 두 줄 쥐었다. 몇 퍼센트? 예전 퍼센트가 아니고 30% 씌세요. 30% 빼세요. 7마일이 있어야 돼요. 3주를 쥐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60%입니다. 4만원. 4만원. 4만원에서 시작하세요. 안전합니다. 한 달 쥐었다. 빵입니다. 100% 이때는 다시 여러분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비우고 5마일 정도가 익스펜션입니다. 5마일 정도가 다시 시작하시고 gradually 다시 있어요. 이때는 꼭 10%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빼고 더하기를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주를 쥐고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몸이 피곤했던게 머슬이 많이 유관해졌어요. 많이 먹었어요. 위커버 됐어요. 그 상자와서 뛰면 처음 뛰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에이 부사람 무슨 뛰면 어디 가서 숨어갖고 개인회습만 하고 나 잘 뛰네.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그냥 뛰면 편해요. 같이 뛰어요. 그것도 낮춰요. 계속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본인 것만 하세요. 몸이 편해진다고 열심히 뛰다가 엥 이럴 때 그러시나요. 자 이거 다 몰라 드립니다. 이거 두 가지만 나눠써요. Listen to your body and do not over-turing 보상은 요거 두개만 하지 그냥 다른건 몰라 몸이 여러분께 시그널을 보니까 쉬어 쉬세요. 과감하게 피곤했던 쉬세요. nothing wrong 절대 오버-turing 절대 많이 많이 먹으면 훈련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셔야죠. 오버-turing 낸 사람 끌어내겠어요. 자 자 컵런 인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로우 백도 있고 햄스트링도 있고 쉰트 프렌트도 있고 뭐 알틀리스도 있고 여러개 있습니다. 허벅지도 다치고 정강인도 다치고 발끝지도 다치고 종아리도 다치고 안 다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원인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오버-stride 할 때 로우 백이고 허리 같은 거 스트라이드 마찬가지 스트라이드 로우 하면 햄스트링도 다치고 더 크게 하면 쉰트 프렌트도 오는 것이고 자 스피드워크 할 때는 아킬레스 끌고 펜트도 다행히 하시는 거고 자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무조건 많이 뛰고 로우 백도 다치고 니페인도 올 거고 오버-pronning 할 때 이것은 생각해보십니다. 오버-pronning 할 때는 여러분이 쉰트 프렌트 인사이드 여기가 안에 아프다면 오버-pronning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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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셔서 그래서 신발을 살 때 여러분이 다이나믹이 다 보고 신발을 맞춰 신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버-pronning 할 때는 거기서 사고 아니면 그것도 더 스페셜티가 필요하면 닥터팟 같은데 가서 몰드 뛰고 거기서 맞추지 한 250일 정도 하지만 여러분은 안전하게 여러 가지 많이 없다 밤에 자다가 일어날 수 있고 뛰다가 메디컬이 있습니다. 잘 때는 밤에 자다가 일어내면 정확한 원희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앉았을 때 한군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밤에 잘 때 오버-pronning 할 때는 밤에 잘 사고 우리는 이런 곳은 지금 아르케 드리는 거죠. 매니컬 컨싱입니다. 확실시티에 있거나 다이베릭 있는거나 플래그니스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한테 영원입니다. 아커리즘 이건 우리가 대단히 안 되지만 쥐가 나란 원인의 80% 이상이 디아이브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럭셔리 되었습니다. 플래그 이분들은 뛸 때 너무나 안쓰가 맞춰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아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뛰다가 크랍크가 왔다 수분을 얼만큼 섭취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부성을 다녔다 무엇을 해야 되냐 쉬세요. 쉬실 때는 다친 부분에다 크러치레드 플랜트라든가 바꿔시고 아이스크림질 하세요. 아이스크림질 하세요. 아이스크림질은 바로 하시고 한 분에 한 20분 정도 하루에 세 번 하시고 포리에 날도 중요합니다. 컴프레스 해 주시고 컴프레스 심장에서 먼 쪽부터 가까운 쪽으로 하시고 너무나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하시겠어요. 하필 레포트 올레시를 지난주에 지나가겠습니다. 워크아프 다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쉬워야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머슬리 다시 쪄거든요. 그럼 타이트시 할 때 힘들냐 그럼 무슨 운동을 대체 운동을 해야 될 텐데 대체 운동이 이런 대체 운동이 있습니다. 아쿠아 적용입니다. 풀 워닝 이라고 합니다. 시크 물속에서 제로 인평입니다. 이것이 뭐 햄스트로서 뭐 니트 공사할때는 물이 이만큼 잡이 되는 데 들어가서 어퍼버리스 물에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어퍼버리스 하이어 밑에서 컴팩팩 원칼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페어로맨이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놔 처음 10분동안 원호하시고 1분 가득하게 30초 쉬시고 1분 30초 2분 올라가고 2분 30초 3분 3분 올라가고 3분 올라가고 그리고 30초 올라가고 3분 올라가고 40분 올라가고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대처입니다 앨범을 다쳤습니다 뭐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알고 지나가세요 앨범 스프레이를 했을때는 3가지 입니다. Non-webbearing도 있고 Partial-webbearing도 있고 Registive Strengthenance 자 한번 어떤 것을 하든 한번에 15초씩 합니다. 15초를 5번 합니다. 75,5번 합니다. 4가지 입니다. Doris Flexion, Plantar Flexion, Inversion, Eversion 입니다. Doris Flexion을 가만히 향해서 자기 코를 향해서 온 것입니다. Plantar는 바깥으로 갑니다. 코에서 먼쪽으로 갑니다. Inversion은 안으로 갑니다. Eversion은 바깥으로 갑니다. 사전으로 갑니다. Plantar는 바깥으로 갑니다. Doris는 자기 안쪽으로 갑니다. 15초 15초 5번 합니다. 어느 쪽이 닿혔냐가 됩니다. Strengthening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City Cat Race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려가고서는 다 앵클 인조리 같은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부산과 어느 부산을 어느 부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합니다. 장비.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라틀러주의기 위해서는 엔주런 수나 있으면 됩니다. 지부력만 계속됩니다. 롱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7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완주가 가능합니다. 완주가 가능합니다. 빨래주의기 위해서 버스터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해를 제기 위해서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가장 그 수준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레스 트랭은 60%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스트랭스 트랭입니다. 25%는 여러분이 스트랭스 트랭을 하시고, 매일 마지막 스페셜 트랭을 시켰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힘듭니다. 굳혔습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뛰는 상황을 하고, 여러 가지 스페셜 트랭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다 합니다. 두 가지, 로우 바이러스, 스워드, 런지도 있고, 런지도 있고, 레프 프레스도 있고, 네드랍지도 있고, 펼프레스도 있습니다. 수일날도 다 합니다. 힐 트랭이 있습니다. 힐 트랭은 힐 트랭은 힐 트랭하고 힐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까? 힐 트랭은 힐 트랭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뛰는 공수가 산도 많고, 이도 많아요. 안 해도 돼요. 천만 원해요. 그것은 힐 원입니다. 힐 트랭하고 힐 원하는 것도 전형적인 것입니다. 힐 트랭 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힐 트랭은 힐 트랭입니다. 힐 트랭 보다 더 좋은 스트랭 트랭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힐 트랭은 여러분의 스피드를 선사해줄 것이고, 힐 트랭은 여러분의 스트랭스를 강화하시더라도 힐 트랭은 엔드레스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앉아서 집에 안 가고, 다른 것들은 레그 프레스 렛, 이런 것들은 집에 가고 기계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 이런 것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랭스는 스코어스입니다. 스코어스는 레그가 아닙니다. 머슬을 강화시켜줍니다. 로바리어 오빌리티, 빌때도 강화시켜줍니다. 원하고 조인트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가 인워드가 됐으면 안 됩니다. 아웃사야 됩니다. 이건 또 실을 자가 아니고 약간 벌려서 허리, 무릎이 먼저 나오면은 여러분 당합니다. 허리 자체를 쭉 내리셔서 이것이 90도가 엉덩이와 지명과 이것이 90도가 정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번 하는 거 제가 사진 찍어봅니다. 본밈이 얼마큼 볼 수가 없으니까 각도를 내야죠. 이 각이 아니고 조금 더 내리세요. 각도로 사진 보세요. 아 그렇군요. 옆에서 누가 봐주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번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거시장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아까 15초 남자가 야마스컴? 한 번? 8번? 얼마나? 이것은 이즈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에 50번? 절대로 못해요. 미국 코어치들이 하루에 50번 하라고 해요. My butt. 하루가 그 다음 날은 아파트 못합니다. 그건 아니고 우주인의 학교죠. 제일 좋은 것은 첫째 축 천장입니다. 20번 하면 좋갑니다. 두번째 30번 하세요. 쉬세요. 그 다음에 다시 20번, 30번, 40번 하세요. 그것도 쉬세요. 그 다음에 또 30번, 40번 하고 쉬세요. 또 30번, 40번, 50번 가보시세요. 저는 50번으로 가면 2주 걸렸습니다. 질러가때는 하루부터, 첫날부터 50번 합니다. 기어 나왔습니다. 안 돼요. 조금, 조금, 조금씩 밴답하세요. 일주일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덕이 있는 데에서 일정 구간을, 슬로그에 낸 데에서 일정 구간을 할 때가 됩니다. 빠야 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힐이 있습니다. 힐에서 일정 구간을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계속 뛰는 게 되고, 구간만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떠오른다. 위필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것이 코치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코치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스트레인트, 에드레인. 저는 힐 트랭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10초, 뭘 메이키데 프렌치. 10초만 주시면 되요. 10초. 아주 쉽습니다. 10초 is all it takes to become fast. 쇼스 프렌치. 아까 여기 8% 이상 넘어가지 마다 했죠.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슬로그에서 10초, 혼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에는 10초, 두 번만 하십니다. 20초. 세컨로그에는 3번. 그다음에 4번. 쭉 올라갑니다. 8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8번까지 하면, 컵백 하셔서 다시 봅니다. 10초까지 하면, 저번에 가기는 힘듭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8번에서 끝납니다. 그 맥투번호에서, 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할 때, 첫 번째는 원업 개념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킵니다. 웨스트. 탑스피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서 탑스피드가 1부터 10에서 남았을 때, 10이 제일 빨리 갑니다. 도망갑니다. 동물을 갔는데, 4자가 나와서 여러분을 잡아보고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게 10입니다. 10으로 안합니다. 탑스피드가 안전하게 낼 수 있는 탑스피드입니다. 7 정도입니다. 서 있는 거 아무 움직임은 제거합니다. 건너고 1입니다. 좌경업은 2입니다. 워낙하가가 3,4 됩니다. 워낙하가가 3,4 됩니다. 워낙하가 4,5 됩니다. 보다 6,7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2,7 리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0초를 한 다음에 2분을 쉽니다. 2분을 쉽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거꾸로 내려갑니다. 이게 니플레이션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다운로드에서 내려가실 때 거꾸로 내려가는 것과 앞으로 내려갈 때 니페이는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혼자 하셔야 됩니다. 10초는 내 처음에 니트임이 됩니다. 10초. 그렇죠? 근데, 수리전에서는 일요일에 가서 언베이스를 가르치 때는 10초를 안 가르치. 시켜서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남아지는 50년도 분으로 하지 않고, 거를 가르치. 50년도, 100년도, 150년도, 200년도, 200년도. 200년도 이상은 놓치지 않습니다. 250까지만 갑니다. 그런 놓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엔 실화에 넘어갑니다.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괴롭혀서 수리 차고 이거는 조금 차고 일단 나오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팔을 안 써도 걷는 분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을 사용했을 때와 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 팔을 사용해도 팔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걷는 분은 똑같다.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팔을 사용했을 때가 더 자연스럽고 속도가 빠른가요? 차라리 타고 걷는 게 더 빠른가요? 그렇죠? 여러분, 걸었습니다. 뛰려면, 뛰려면 팔을 사용할 때 자기가 더 커질까? 그러면 줄어들까요? 잘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핏이에요. 팔을 사용하고 뛰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럼 팔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다. 뛰는데 우리가 걸을 수도 있는 이렇게 하고 걸었지만 뛰는데 이렇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죠? 언네추럴을 했잖아요. 그럼 뛰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게으른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게 하나가 축이고 이게 하나가 축이고 이게 하나가 축이고 이게 하나가 축입니다.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뛰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0 정도 위로 올리세요. 자, 여기 올렸죠? 이 라인을 쳐보세요. 이 라인을 치우세요. 이 라인을 치는 것이 팔을 끈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을 치우세요. 이л 큰 사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편한 건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팔을 사용해서 팔 사용해서 내추럴하게 때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세요. 가요. 이거 안 해도 가는데 이렇게 하면 뭐해 볼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혈화시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는데 낙하산을 펴야지 설 수가 있어요. 낙하산은 여기 있어요. 낙하산 줄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올리세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럼 미운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낙하산을 생각하고 매일 하는 시정서가 가지고 올리세요. 이게 힘쓰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에너지가 많이 부어있는데 가능하면 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단 한번 출발. 출발. 나는 라면 맛있게 잘 먹는다. 나는? 나는 맛있다. 나는 계속 맛있게 맛있다. 잘 먹는다. 나는 짜장면 잘 먹는다. 나는 짜장면 잘 먹는다. 나는 프렌치프라이 좋아한다. 프렌치프라이 치킨 좋아한다. 내가 내렸다가 이제 계속 성숙하게 해. 나는 햄버거도 워낙. 네. 나는 mere shake도 좋아한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다 맛있는 거에요 제가 맛있다 하면 여러분이 나쁘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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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튀기고 기름에 튀기고 설탕지 벌어서 마다 먹는 음식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별명한 식생활을 하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g을 섭취를 하실 때 칼로리가 가능합니다 1g 칼로리는 소스는 딱 3가지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카보이트라토, 프로테인, 단백질과 지방 그런데 같은 1g을 먹어도 카보이트라토, 탄수화물은 4Kg, 프로테인은 4Kg, 빛은 1g, 9Kg 입니다 여러분이 식생활을 하실 때 카보를 한 40%로, 프로테인은 한 40%로, 빛은 20% 이상이 됩니다 미국 에피에이션은 30%까지 추천합니다 저는 깎아서 20%까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에너지는 보통 성인 남자가 2,800kg 입니다 운동을 많이 할 때 2,500kg 입니다 톤톨패스는 하루에 65g, 2하루몬, 설트로이패스는 20g 이에요 클래슨은 300mg 이에요, 소울기용은 2,400mg, 톤톨 칼바이로는 300mg, 칼바이로는 25g 입니다 이건 골라질 때 다 나와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정도로 이거를 여러분 그 보면, 내일을 맘에 들면 되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 모르는 것은 내가 먹는게 얼마큼에 해당하는 것을 몰라요 이거는 다 아는데, 내가 먹는게 엔진이 2,800kg, 지방은 1,500mg, 이에요 이걸 먹어야 해요, 이만한 것까지는 알아요 이건 다 독트로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게 얼마큼은 몰라서 손을 열심히 드시네요 자, 라면, 신나벨 이야먹고 맛있게 드세요 이거 먹으면 괜찮은거에요, 미국에서 만들었나봐요 미국에서 만들었나봐요 메이비엄 베이스에 제어밀리브론 클래스로이고 제어랜 트랜스페셜 괜찮네 뭐 프로세스페 푸드는 반드시 뒤에 뉴트리셔널 레이블을 붙여야 해요 의무적으로 붙여야 해요 한국도 음식도 마침내 뒤에는 보시면 서빙포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서빙포 컨테이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 인용이에요, 인용 여기 있는거는 반개를 먹었을 때 나오는거에요 서빙포 컨테이너 서빙사이 원헤프 백 반개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개 먹는다고 해요 두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만 먹었다고 해요 서빙사이니까 두개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거는 곱하기 둘을 해야 해요 하나 먹을 때 가격을 보면 250입니다 그러면 한개 먹는거고 그리고 우리 이세정 교장님 같은 경우에 두거로 먹는건 첫 타로리입니다 하루에 메타로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0 타로리 한 끼의 반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센트레이 패스는 여기에 4,500맨인데 데일리 퍼센트 데일리 베일리 20%가 있습니다 곱하기 40% 두개 먹는건 하루에 필요한 센트레이 80% 먹는거 그보다 더 나를 줄이는 것은 소금 소금 한 번 먹고 80% 두개 드셨죠? 160% 먹는거 하루는 나이 때도 권장량이 일정도 없었어요 만약에 소금 더 많이 먹어야 될 것들은 안 먹을라고 쓰이는 겁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서빙사이즈 꼭 보세요 이게 반개짜리인지 두개짜리인지 반대시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베이걸을 먹습니다 베이걸을 마시죠? 그건 괜찮습니다 베이걸은 먹어야 되는데 베이걸을 먹으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가 이걸로 먹는지 다 알아요 털난거 나 안걸대 조금씩 발려놔 안달래죠 이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만한거에요 여덟개 근데 이거 조금만 통에 세 분의 일 먹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반개 넘어가요 다 그러면 곱하기 여기서 곱하기 4 그래야 돼요 그럼 체제에다 쭉 발라먹는게 400m이 오는데 문제는 이 캘로리가 다 세 초에 지방에서는 30% 반 먹으면 120% 120% 한 통 먹으면 다 통은 없겠지만 반 통은 안 되죠 그러면 지방포가 나 아침에 이거 한 번 먹고 나만 먹었어 뭐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를 하지 레이걸 반드시 보세요 얼마큼 먹나 이걸 보면 다 나오죠 자 근데 근데 이제 이제 건강한 생각을 할거에요 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거 안 먹고 나 이제 중국집도 안가고 이제 슈플란테이션 가서 샐러드 먹을거에요 아니면 집에서만 샐러드 사다가 요새부터 명실이 안 나와요 매주간에 샐러드를 먹는거에요 매주 일주일에 일주일에 적어도 두사람분들을 먹어요 매일 먹어야 돼 한국에 한국에 한국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먹는 사람 아무 오 아주 좋은거에요 그것도 잘 아시네요 드레싱을 합니다 드레싱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서빙 사이즈를 보면 서빙 하나에 20인용 20인용 서빙 사이즈 서빙 사이즈 2 테이블스푼 두개는 먹었을때 140 패러리 가 오고 패러리 프렌백 130% 지방패벌 세츄리팩 22% 2 테이블스푼 2 테이블스푼 2 테이블스푼이 얼마큼 될까요? 모르죠? 뭐 테이블스푼으로 해먹는 다름이 있나요? 없죠 바로 우리 가면 스프레이션 하면 스프레이션 하면 섭섭하잖아요 이거 하나 더 넣으면 섭섭하지요 두개 넣어야죠 세개 넣으면 끄럭질하니까 이걸로 하는거 그런데 여기는 이걸로 두개 가요 이걸로 두개 이게 제일 곧씨 freue 여기는 집에서 먹는 커피 announce 그거 두개 두개 반 정도는 이걸로 들어가면 5개다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이거 두개 하죠. 여기다가 곱하기 맥스를 해야 돼요. 적어도 5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5개만 하면 건강하게 샐러드 먹으면서 집앞은 다 먹어버렸어요. 기분은 좋죠. 하지만 몸은 안 좋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요? 건강하게 해서 맛있는 건 나쁘다는 거라고 해서 딱 하는데 밑으로 보겠습니다. 우유는 칼슘에 공급해요. 비타민 D와 칼슘 스프라인. 칼슘 30% 비타민 D 25%입니다. 홀밀크. 넌팬 밀크 칼슘 30% 비타민 D 25% 똑같네. 홀밀크 사지 뭐. 이게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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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넌팬 밀크는 말 그대로 지방이 없어요. 그런데 홀밀크는 25%예요. 한 잔 마셨을 때 150클러비가 나오고 센츄얼이 25%입니다. 넌팬은 지방이 없고 90컬러입니다. 반 잡으시면 됩니다. 지나갑니다. 건강한 삶이면 욕으로 먹어요. 난 앞으로 햄버거도 안 먹고 피저를 먹고 쌀도만 먹고 쌀도만 먹고 요구르도 먹고. 요구르도 먹었습니다. 요구르이 플레인 요구르트 있고 플레인 요구르트 있고 플레인 요구르트 있고 플레인 요구르트 맛이 없어요. 그릇 요구르트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맛이 없어요. 플레인 요구르트 맛있다 있고 나 아프다. 먹을까요? 슈가가 40클러비가 있어요. 플레인 요구르트 슈가가 40클러비가 있어요. 플레인 요구르트 슈가가 40클러비가 있어요. 당연히 맛있겠죠. 생각을 하고 사세요. 뉴트럴을 하세요. 자, 계산 빨리 하세요. 베이스만.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으니까 배가 하나하고 크레인 치즈 밤만 딱 먹겠습니다. 배가 하나가 350클러비입니다. 6인 치즈짜리입니다. 밥 먹었더니 400갈로리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칠데로리. 커피만 먹었습니다. 커피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점심때 치즈 도브 하나 먹고 뱃때로드 왔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하나 먹고 소다만 먹었습니다. 리즈브. 아, 다른 건 쉑같은 건 나 앞으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치즈 도브 하나 먹고 이네나 가고 싶었는데 그건 참에 진상 못 가고 치즈 도브 잘 먹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가 치즈 도브보다 더 많은 거예요. 튀겼어 이거 소다 하나 먹었습니다. 250클러리 먹었습니다. 낮에 1450클러리 먹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타로 필요한 거 벌써 익스테스 아, 근데 저녁이 이제 출출합니다. 아, 건강하게 해서 민포 파스타 하나 딱 먹었습니다. 1000클러리입니다. 샤러드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드레싱이 먹었습니다. 드레싱이 먹었습니다. 위에도 딱 한 장만 먹었어요. 2200클러리입니다. 하루 필요하고 그냥 이거 아무것도 다 먹었습니다. 자, 집에 왔어요. 테러블를 가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심심하죠. 신약 하나 먹고 포테이브 칩 포테이브 칩은 10개에서 15개가 1인용이에요. 10개 먹는 사람 없어요. 보고는 30개는 먹을지. 10개 먹었다가 20개 먹었다가 제가 30개. 자, 박파가 보면 여러분이 2,000클러리를 소비해야 되는데 4,000클러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도 살이 안 빠진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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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2,000클러리를 이렇게 먹어도 2,000클러리를 가능한 것은 이건 빼세요. 반으로 주는다고. 하하하하 저한테 더 때문에 됩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방 땅을 했죠 100% 이루어질 때 실수만 이제 프레츠를 빼세요 물 드세요 뭐 또 뭐 더 바다 6배드 영어의 영어 3백이고 과외 아직 철탈을 그 안 됐어요 자 빌어 먹을 때 싸우면 싸우러 먹었어요 지방 빠져요 파스 하나 드세요 그래야 참 다에 대가야 2,100개는 안되요 요거는 침칫만 드세요 그럼 지방도 괜찮고 이렇게 먹고 뛰어도 안빠르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 지방이 많이 돼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슈가. 슈가는 청입니다. 말랬어요. 제일 많은 코카콜라 하나의 사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플레이트 플레이버는 요구에요. 본인은 건강한 색상을 한다고 해요. 요구를 좋다고 해요. 그레이트로 좋습니다. 플레이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탕병은. 오렌지 주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나는 건강하게 먹을래. 오렌지 주스. 뒤에 보세요. 삼십시오. 스크린로 스크린로 해서 본인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플러세스 된 것은 일당은 멀리입니다. 웰보. 이치구. 토마토스. 서프라이즈. 캠버 토마토스. 25분. 레이슨 시리얼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멀리합니다. 자. 푸드 프레임이 되어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 하면. 이건 미국 FDA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2000 칼리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에서 11일이라는 건 여성은 1500, 1800일 때 상관없고 남자 운동을 2500이기 때문에 요구입니다. 2000을 계산할 때는 요구 가운데, 가운데. 3. 뭐 3. 요구는 6에서 9 정도를 보십니다. 볼 때 4단계를. 첫 번째는 그레이 입니다. 베이브레이드다. 세요웰다. 라이스다. 파스타다. 이런 그룹은 보통 9 서빙 정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 베스트로입니다. 베스트로가 Fruits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이 안먹는 것들입니다.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비타민과 미네랄과 파이브를 서플라이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단은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부족한 분단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분단에서는 미, 밀크라든가, 요구르티나, 치즈라든가, 프라세스는 것이고, 이쪽에서 미, 피시레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프로틴, 칼슘, 그리고 Zinc 이런 것들을 서플라이니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 것. 맨 마지막 부분은 아무런 영양소를, 아무런 영양소도 없습니다. 지방 덩어리, 지방 맛있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영양소가 없습니다. 어보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슈거, 쌀을 드레싱, 캔디 뭐 이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뭘 해야 하시지? 이건 레전드는 패시고 슈거입니다. 이건 다 지방하고 싶어서 설탕입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우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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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요 부분에, 요거는 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만 잠깐 설명합니다. 뉴 스타트 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2,30년에. 저는 뉴 스타트 라고 하면 상당히 심공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세부입니다. 뉴트르 히트 액서사에서 멀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썸 작품은 뭐 썸 요즘에 캔서 때문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 뉴 출신을 말해서 전화합니다. 항상 띠는 사람, 이 외에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침을 제일 든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런치를 두번째 것입니다. 디너는 가능하면 적게 7시 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소화를 시키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낄때, 몸이 고거우면 빨리 뛰기도 힘듭니다. 몸이 가벼우면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빨리 뛰고 있습니다. 하얀고 5개 대신에 요거를 드십니다.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드시고, 흰 밀가루 대신에 홀위스를 드시고, 웨치 대신에 집에서 숲 베이스를 멸치다 다시 마다 하고 이런 걸로 드시고, 소프트 대신에 썬드로이드, 천일락 같은 걸로 드시고, 하얀 것들은 어버이들 하시고, 희망한 것은 와인밋이 웨이드백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치킨이라든가 토크게라는 것을 드시고, 저는 베지터리가 아닙니다. 저는 고기 먹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치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계탕도 좋아하고, 치킨은 어떻게 드시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이베스 영업을 못한다면, 우리 캔테크 타라이 치킨 갖고 치킨 먹읍시다. 안 좋습니다. 하얀고는 뭘 해야지? 무엇을 드시냐? 여러분이 삼계탕을 끓여 드시든가. 아니면 엘피오 로고 같은 데 가서, 차별로 돼서, 기름은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킨은 어디가 맛있다? 스키이 맛있다. 스키은? 납디다. 그렇죠. 스키은 100개 먹고 드세요. 그럼 무슨 맛으로 먹냐? 그거 막 그걸 먹어야죠. 지방이니까 맛있죠. 100개 먹고 드세요. 기름을 덜어 드시고, 거기다가 쌀쌀하고 드세요. 그런데 쌀쌀을 파는 것은 소금이 엄청 들어있어요. 집에서, 어니아드가, 할람비니아다, 토매르사가 만들어 먹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프로테인 소스는 민슨 프로테인 소스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콩을 많이 드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추럴 푸드. 프로세스의 푸드는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분 만들어 드시고, 파연에 있는 것 드시면 됩니다. 설탕, 지방가루,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여성분의 1 중에 1과 달라고 합니다. 여성분의 1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도 50이 될 겁니다. 50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배경기가 시작될 거고, 여러분이 각종, 이제, 신체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신장이 15년 이상, 이틀거리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시험한다고 예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임팩벨어링 한 스포츠를 할 때만 됩니다. 임팩벨어링 한다는 것은, 걷는 것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시오로 많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운동을 하고, 걷고 뛰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듣고,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두부를 드세요. 두부를 먹고요. 하루에 저는 아직도 두부를, 하루에 아직도 먹었습니다. 인식운용을 먹는데, 아직도 먹습니다. 두부, 3일 먹으면, 맛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한 번 인식운용을 먹었습니다. 두부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성분들, 칼슘 필요하다고 했죠. 조그만, 장매비치, 볶아가 보이시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살짝 볶으세요. 조금은 괜찮아요. 장매비치로 오시면, 갈 수 없을 수 없어요. 프로티브와, 갈 수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요거 먹으면, 먹기가 어려워요. 두부는 장매 찰나져요. 집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에다가 나갔고, 김을 싸먹어요. 김을 투착적으로 나갔어요. 집어먹기고, 두부만 먹으면, 3, 1, 2, 3, 4, 김까지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을 다 먹으면, 김에도, 김에도, 양념한 김이 있고, 안한 김이 있고, 그래요. 하하하하 그걸 말해주셔야지. 여기다가, 김은 이제 맛으로 먹는거에요. 요거다, 플러스아파가 있습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여러분 평생 먹을 수 있어요. 플러스아파는 내일, 아, 다음주에 나, 하하하하 김치먹, 김치 한 조금만 먹을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저는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에 김치먹으면, 미가 물든지 됐습니다. 백김치는 드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렇게 먹으면, 산에 요렇게 먹으면, 산사에 요렇게 먹으면, 일주일에 요렇게 먹으면, 평상으로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다가, 자다가, 질환하면 되고, 건너,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뛰다가 질환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하여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리오에선, 60% 이상의 물입니다. 요거는, 90% 이상의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평균증이 납니다. 물이 없으면, 인체, 신체, 장기가, 제대로, 펑션을 났습니다. 물이, 다 소화를 시켜, 소가 기능하도, 소화 배변을 시켜, 다 이게, 결회를 해야 되는데, 더 오면, 땀 드내고, 이게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태해지고, 벌칙하고, 현기증이 나고, 뛰고나서 가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락 오브 워레킹, 디하이드레이션, 락 오브 워레킹, 락 오브 워레킹, 락 오브 워레킹, 물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이게, 심플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성표가, 여러분이, 얼만큼 운동을 하죠? 하와 액티브와, 어디서냐, 추운 지방, 더운 지방, 그것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답입니다. 미국 아카데미의 사이언스 엔드레인 메디슨에서는, 15컵, 남자 15컵, 여자 12컵을 합니다. 여기, 여기에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되는 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에서 섭취된 것은, 약 20%가 음식에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12개의 연계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8,5치짜리를, 8짜리 먹으라는 서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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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을 먹으면, 원래는 네 병icate자. 안전하게 hogy 할게잉은, 드세요. 열 자리를 드세요. 목이만 하나, 몸에서 원하는 것을 Supply 해주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요거한 것을, 항상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변 색깔로 구별하는 것이고요. 저는 무섭지 없죠.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에너지입니다. 소변 색깔로 보셔서 만일에 커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게롤에 약한 레몬같으면 그것보다 약하게 약간 색이 미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진하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세계를 색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FTA에서 추천합니다. 밥하고 같이 먹고 Before, During, After, Exercise, After, Hungry, 과자 대신에 불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아까 하얗게 나온다면 라이프 추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비용을 다 빼라.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칼로도 항상 체크를 하세요. 하루 18점 이렇게 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득컵을 드세요. 도움이 뭐 가면은 공복에 마시는 두 잔은 보약보다 좋다고 되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먼저 어디로 가요? 물 마시는 거잖아요. 공작농. 이거 대신에 이곳이 환장되세요. 그리고 10시, 11시, 뭐 출출하다가 개혁이 대신에 환장되시면 하루에 아침에 벌써 4장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원을 시켜야 됩니다. 위에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혁이 눈에 졸리고 궁금하고 할 때 스트레치도 하고 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퇴근하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퇴근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난 집에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애들 일어나서 남편은 출근시키고 애 학교 보내고 혼자 점심 드시고 밤에 대고 할 때 한 번 하고 밥 하기 전에 안전 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해주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밤에 레버가 설계가 간이 운동을 하려면 안 되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있고 스포츠 드링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가요, 반가요.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와 스포츠 드링크는 같은 것도 있고 틀렸습니다. 틀리다고 보는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우리가 필요한 엘렉트로라잇이 없습니다. 엘렉트로라잇은 두 가지 소스밖에 없습니다. 엘렉트로라잇은 슈가와 소금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가난한 시대에 선대매용은 설탕을 다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초반 끓었나? 바쁘죠? 코카콜라잇이 없나? 소탕도 없었습니다. 저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회선을 너무 설탕 타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엘렉트로라잇은 전역 공급원입니다. 여기에는 카페이나 시모르트, 다른 것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거 16원스짜리 하나는 100컬러입니다. 15 덩어리입니다. 50달러입니다. 아까 제가 코카콜라 40이라고 했더니 이거 그거 나왔습니다. 162m의 카페인에 있습니다. 180소짜리입니다. 이것은 기분 좋고, 칵테일 만들 때 먹는 것이지, 에너지, 스포츠 하는 사람은 전면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는 게롤레이드가 있고 파워레이드가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게롤레이드하고 파워레이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떤 거 맞으세요? 게롤레이드 마실까요? 파워레이드 마실까요? 어떤 거 맞을까요? 게롤레이드를 먹어요? 왜 게롤레이드를 먹어요? 파워레이드가 더 나중에 개반돼서 더 좋을텐데 16원스짜리입니다. 이거는 16원스 아닙니다. 이거 다 먹으면 곱하기 두어야 됩니다. 신용어치고 아까 에너지 주문가하고 컴퓨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100k로였는데 이거 127k로입니다. 슈버는 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31g의 가베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할 때 10%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렉트로라이스 많이 있습니다. 설탕하고 소금이 많이 들어갔던가 소금과 설탕 일렉트로는 딱 중요해요. 두 가지가 같이 닿냐 틀리냐 이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이놈의 이놈보다 좋습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왜냐? 게롤레이드는 설탕을 케이블쉬머 을 써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페니에 페니에 다우스 페니를 세이브하고 얘는 프리터스 콩 시럽을 집어넣고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헬스 리스크가 있다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 되시려고 파울러에 이러면 개유로 엔지 제로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 바와 에너지 제로 다릅니다. 에너지 바는 반드시 물과 같이 아니면 드룽과 같이 드셔야 됩니다. 뛰다가 이거 보면 콕 엎뚱 그래서 나무 것이 에너지 제로입니다. 에너지 제로 미리 사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뛰다가 잡으듯이 탈 만에 가서 필요할때는 배칼을 바랍니다. 연락처를 가입해서 오랜가 쉬웠단 말입니다. 크리스도 있고 지유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같습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지유로 크리스도나 핏 큰 요기 요기 같은 테러에 로고 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까지만 갑으로 등을 말해서 못한다는 갑으로 등을 두 가지 합성했습니다. 갑으로 등이 뭐냐 갑으로 등은 하나의 전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추척을 시킵니다. 먹으면 지방이 소화가 되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먹는 음식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갑으로 등을 매치합니다. 요게 인체에 쌓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 연령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나 갑으로 등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아쉬웠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This isn't for everybody 누가 하면 안되냐 다이벌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안좋습니다. 당뇨에 있는 사람은 아니면 당뇨가 없어도 여러분의 한번도 안해봤으면 의사와 상담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갑으로 로딩 할건데 해도 됩니까 상담하고 하세요. 자 안하던 사람이 갑으로 로딩을 하면 꼬릅꼬릅꼬릅 발견 영동을 치고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블러쉬 치마도 올라 그저 당뇨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요. 자 드시고 갑으로 로딩을 어떻게 하느냐 두가지 트래드 히어로도 있고 이제는 사고나올것입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웨이스하기 전에 시작합니다. 웨이스가 되어있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디언은 적어도 올 질질을 갈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차를 갖고 갈 때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애들 갈 수도 있습니다. 장고리를 갑니다. 오히려 애들만 해보고 가십니까? 올 질질하죠. 장고리 여행간때 뛰어갑니다. 10K가 아닙니다. 42킬로입니다. 많이 해야죠. 그래서 딥 카버를 카버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프로테인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에 축적이 되어있는 탄수화물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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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고 일주일이 썼으면 다 압수져버렸어요. 그리고 3일 전부터 다시 프로테인을 줄이고 커버하이드를 전체에 약 75%까지 커버하이드를 먹습니다. 프레쉬한게 들어왔죠. 오일 쭉 빼고 필터도 빼고 다 드레이너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프레쉬한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모드파이드 버전 이것은 새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오래된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있다는 것을 구출로서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드파이드 버전 디플레이션 베이스 이게 디플레이션 베이스 여기서 카버를 디플레이션시키는 다 소모시키는 이 과정을 스킵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70% 정도까지 필요한 것을 바로 3일 전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시키는 3일 전부터 그 때까지 하고 그 전부터 확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해봤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대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미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다 모의 탄수화물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할까 탄수화물이 그것은 오해 오해 이제 베스트 그라이 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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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감자 아주 좋습니다. 버테리어 에스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버테리어 프레쉬 베이퍼테리어 좋습니다. 그런데 베이퍼테리어 드라이버를 보이러 우리가 흔히 많은 실수를 베이퍼테리어 가면 스테이크 베이퍼테리어 보라 하고 싸워 마시지요 맛있죠? 근데 그건 빼세요. 그거 지방이에요. 빼고 그냥 감자 드라이베 아니면 메쉬 프레쉬 상관이 없습니다 매실 때는 삽니다 고르게 드셔야지 평소에 먹는 것처럼 싸워 그런지 그런지 말아 그럼 탄수화물을 먹는게 아니라 지방을 놓고 말합니다 하자 떡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리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실험을 해보셔야지 미리미리 실험을 해보시는 가기 전날 아 황영열의 영어 때 이 공주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그런 왜 3 4 레이시고 보수의 2가지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배출문 중에 가끔씩 갑니다 밥을 먹고 뛰어야 될까요 홍보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대로 여러분이 평소에 밥을 드시고 질수 밥 드세요 근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전달을 가지고서 먹어 안 통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아 가기 전에 또 와이프가 아니면 또 남편이 밥을 먹고 아휴 아무리 바빠도 찔찔해 시리얼에다가 우유마라고 먹고 좀 먹으러 가 좋아요 먹어요 갔어요 어휴 배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시간을 하세요 음식은 소화를 시키는데 적어도 2시간 2시가 많이 담아요 7시 시야 되면 4시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실 거에요 일어나자 마다 평소에 6시에 모르면 3시 4시에 조금 소양을 먹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소화로 시키고 뛸 수가 있나 없나 먹고 뛰는게 유리합니다 연락이 스페셜 연락이 있으니까 뛰는데 불편하다 아무리 해줬어요 무엇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무엇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도 알아보세요 새로운거 데이비포에는 새로운거 황영장들의 이공주 뭐 할아버지가 먹던 것도 여러분이 안 먹었으면 마감하겠습거죠 그러고 평소에 아무것도 써 그냥 그냥 되세요 웨이 쎄 호시가 있습니다 끝나면 반드시 마이리아의 높은 인데 15분 20분 아무리 힘들어도 버릇에 걸어야 빨리 된다 쇄요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빌리셀 날 보러 오면 못해 도박이 나옵니다 그룹을 습을 찹니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끝날 때 800도 10번 하고 3번 무릎도 하고 프레미닛 뚫어도 100년도 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치 시켜나 이름이 아쉽습니다 이 크다 나쁜 문안에 이를 모르시게 콧통밥도 시켜요 그러고 스트레칭 합니다 마찬가지 끝나고 나서 끝났다 놓치지 않지 말고 접어도 쉬운 시국으로 걸으세요 여러분 회복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나나 베이버를 드세요 다행히도 주최측에서 매몰만 주지 큰 지사 안줍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고 뭘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드시고 뭐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오늘 날까지 계획한 거 제가 어려운 걸 준비한 건 정확히 3분 4개 시작해서 1분 끊었습니다 다음 주를 오실 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세로 신발과 자세로 하십니다 여러가지의 은행 실행을 하는 것을 멀어서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멀어서 모르고 같이 전 과정을 같이 생겨보려고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